안녕하세요. 하이스컬 뮤지컬 트로이 역을 맡은 슈퍼주니어 려욱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트로이 역을 맡게 됐는데요.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노래도 좋아하고 꿈을 찾아서 가는 트로이 역인데 이번 블루스케어 삼성 카드홀에서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요. 사랑, 꿈, 그리고 에너지 가득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려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